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아구가죽 배터리 커버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정품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구요.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서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인디안 핑크 색상입니다. 제품을 갤럭시 노트2에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장착되어 있던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제품의 소재는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요. genau 제작의 열쇠가 반갑습니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역이 되었습니다. bol지스.. 에어로는 반갑습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